내가 맨날 천장 췄잖아 매번 이번에는 운이 좋겠죠? 아 애썰세계 온다 와 애썰 4개 세상에 아 이런 아 말도 안 돼 오 짠 우와 실수가 어 뭐야 이건 뭐야 와 좋아 웬일이냐 이렇게 해서 출격 음 응격 속도는 살짝 느린 느낌 오 멋있다 공감도 엑스콘스 실행 요격하겠습니다 하여긴 지치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 좋네 드라코 가자 가자 짠 아 쉽네요 이거 아 쉽네요 이거 아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냐 계속 촌 수납이 축구기가 이거였구나 어떤 획er 계시aken 이런 이렇게 그렙이네 그랩 야 이거 아니 뭐가 이렇게 임팩트가 없어 아 스벙상태야